리플의 시세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한 부분과 전부터 꾸준하게 언급되던 리플의 ETF 출시 가능성까지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악재들이 쌓여 가격 상승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리플이 차근차근 이 악재들을 풀어내며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출시가 됐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암호화폐 ETF 출시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더리움 ETF는 첫날 거래량이 약 11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투자자들의 엄청난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다음 타자로 가장 유력한 코인은 아무래도 리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SEC와의 법적 다툼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최종 판결에 따라 리플의 가격이 큰 변동을 보일 수도 있겠지요. 토레스 판사가 리플에 유리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네트범 판사는 리플과 SEC 간의 신속한 합의를 제안했는데요. 4년에 걸친 길고 긴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다는 소식에 보유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며 이와 같은 뉴스들은 리플의 가격 상승에 굉장한 희소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8월 초에는 어느 정도 리플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리플은 이런 호재거리들이 쌓여 가격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같은 호재들이 겹치면 리플이 1달러 아니 그 이상의 가격까지 가는 건 정말 먼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가격 상승이 부진하다고 해서 우리 홀더분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죠. 또한 이번 연도에는 리플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큰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시죠. 자 먼저 올해 11월엔 미국 대선이라는 아주 큰 이벤트가 우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탄한 지지층들을 얻기 위해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며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을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당선 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런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시장 동향을 내다봤을 때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향후 암호화폐 시장은 10년 동안 최대 200배까지 커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하루빨리 준비도 해야 하는 걸 아는데 도대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떤 코인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3만 프로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코인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넘쳐 흘러서 물론 이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어 사랑하는 부모님께 집 한 채 사드리고 얼굴만 봐도 예뻐 죽겠는 우리 아들, 딸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선택하신 거 아니신가요? 만약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인에 집중, 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올해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테마가 어떤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AI입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을 AI가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테마라는 건 한두 달 반짝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AI 테마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교육에서부터 미용, 의료 등등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해왔던 그런 미래 세계가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한 테마가 아닌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AI는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업 간의 AI 기술 개발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자연적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자금이 AI 시장에 쏠릴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AI 관련주로 엮여있던 월드코인은 한 달 상승률 400% 렌더 토큰은 300%, 델리시움은 1000%가 넘는 폭등으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AI 관련 코인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십배에서 수백배 갈 수 있는 유망코인들은 정말 많은데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AI 관련 코인은 올해 미국 대선 전까지 최소 3만%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에서 하나로 8조 원 규모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 주요 투자자들 중에서는 빈탈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시장 분석가들은 사후에 XAI 기업의 가치가 32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 게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AI 열풍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전년 대비 260% 정도 급증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원체 시총이 거대했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은 상승폭이 적다라는 선입견을 떨쳐내준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더해 AI 시장에 발맞춰서 앞으로 3배는 더 뛸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큰 상승폭을 내지 못했던 엔비디아도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슬라의 XAI라고 불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AI 시장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2030년까지 180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봤을 때 지금이라도 AI 시장에 뛰어드는 게 과연 늦은 걸까요? 만약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못 사놓고 후회하고 있고 10년 전에 애플 주식을 못 사서 후회하고 있고 불과 5년 전에는 이 비트코인을 못 사서 후회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 똑같은 후회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코인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제가 대선 전까지 몇 프로 상승 보고 있다고 했죠? 최소 3만 퍼센트 상승 기대하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까지 거래량을 합산해봤을 때 세력들이 매집했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 걸로 추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방향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100원도 안 됩니다. 현재 굉장히 저렴하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무리하게 많이 사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뭐 만원, 5만원만 담아도 수백, 수천 개를 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드가 되는 만큼만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3만 퍼센트면 300배죠. 만원, 5만원으로도 수백, 수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유만코인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올해 2024년에는 정말 이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미래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정책상 크리에이터 권장사항에 문제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코인명을 노골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2024년의 기회를 꼭 잡아보고 싶다,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는 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솔직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텐데 제가 구독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이쪽으로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후원은 절대적으로 사용하겠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빨리 정보를 받고 싶다, 이 코인을 빨리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댓글에다가 보내주신 핸드폰 뒷번호 내 자리를 완료 또는 문자 완료 이렇게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바로 실행력인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기회가 생겨도 계속 의심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돈을 버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캐치하고 기회를 잡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만큼은 꼭 그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들 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